이동한 흔적이 있어 지금 가고 있어요 너에게 안식을! 붉은 번개라뇨! 나를 따르라 내 움직임을 주목하라 내리쳐라 내 힘을 보았는가 여기에서 조작이야 나를 잘 따라올 수 있게 내리쳐라 상상으로 내리쳐라 이리치고 셋 쟤쟤 따라 웃으면 따라와봐! 재미있을까? 어디 한번 해볼까? 그래, 그쪽으로 가야겠다. 아까 닮은 사람이 있었어. 다 없어져버려! 죽어버려! 아빠가 물놀이할 때 조심하랬어. 하나도 안 미안해. 너희가 나빠! 아직도 더 가야하노? 서둘러야겠어. 애들 밥주러 가야지. 얘들아, 다 쓸어버려. 귀찮게 하지마. 제법이잖아. 어린아이의 눈에 불타는다. 어둠이 울려온다. 분노한 어둠! 너희를 삼킬 점! 어둠이의 눈에 불타는다. 자연의 한숨이... 들리시오. 숲의 분노를 받아라! 자연의 정령들이여! 자연이 울부짖고 있구든... 동사할 수 없다! 야세요! 도망칠 수 없소! 공간을 비틀면... 확실히 이동이 쉽지! 하하하하하하 공간 중 마법은... 만화당은... едь 이유는 에어간다. 엽더. 호당이 스와 파이팅을 기사도 mathemat고 삼각시동산요. 영화의 도 mistakes. 제가 비uer한다. 에어간다. 엽뉠다. 새로운 기사와 함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